범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차가 되게 특이한 차라고 해서 한번 와봤어요 저희가 기존의 택배 같은 경우에는 각자 위에 올라가야 되는데 저희가 그것을 줄이고 거의 올라가지 않게 정하기 위해서 여기 시스템을 개발해서 설치하는 범진님이 개발하신 건가요? 제가 전에 소속된 회사에서 개발을 했고 저는 그 회사에서 선임연구원으로 일을 하고 지금은 HR 쪽에서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테스트하는 것 같습니다 범진님은 배송을 원래 안 하셔도 되는데 지금 이거 테스트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이게 실질적으로 진짜 필요한가에 대한 의구점이 생겨가지고 제가 HR 쪽에 연락을 해서 저희 이런 거 가지고 있는데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했는데 HR 그룹 쪽에서 성쾌히 그러면 와서 해보시라고 허락해 주셔가지고 배송이 너무 힘들지 않으신가요? 이게 힘든데 이거 있었습니다 이거 덕분에 이거 아니었으면 당장이라도 때려쳤는데 그렇죠 이게 차가 지금 탑이 너무 좁은 거 아닌가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뒤쪽으로 나와서 그렇게 앞쪽으로 아 이게 이렇게 자동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네 스위치를 통해서 이제 안으로 놓고 앞쪽으로 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실고 밀고 실고 밀고 날 수 있고 만약에 하차는 그 반대로 빼고 땡기고 빼고 땡기고 기존 기사분들은 이제 거의 제가 이건 디귿자로 싸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 어차피 들어가서 꺼내야 되는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줄로 순서대로만 쌓으면 들어갈 필요도 없고 그냥 여기서 바로 꺼내면 되니까 저는 이 차의 이 시스템의 당점이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보시면 약간 이렇게 튀어나와 있잖아요 네네네 지금 이거는 이게 프로토타입의 전시모델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게 원래는 모터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근데 이 기존 양상 모델은 이게 훨씬 더 줄어들어 있고 공간적인 손실이 제가 알기로는 한 5%대? 밖에 안 돼요 그리고 지금도 이 이거하고 그 다음에 지금 높이가 좀 올라와 있잖아요 그래도 공간적인 손실이 10% 안쪽으로 일반 탑보다 10% 정도 작다는 얘기시죠? 네 맞습니다 지금은 물론 다 안 쌓았지만 다 쌓는다는 가정하에 쌓은 후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이 공간이 나오면 또 이렇게 쌓는 거예요 근데 궁금한 게 탑이 되게 높잖아요 네 맞습니다 높이 있는 거는 어쨌든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쵸 근데 저는 거의 저는 발판 하면 거의 다 아 발판까지만 올라가서 그니까 다른 분들은 거의 이제 완전히 올라가서 그 다음에 들어간 다음에 두단계 있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여름 같은 경우에는 그게 무지 덥고 그거 자체를 좀 없애고 화물칸에는 화면만 들어가자 라는 모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차에 올라가지 않아도 그냥 쌓고 밀기만 하면 되는 편하긴 하네요 원래 기존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박스를 안쪽 거는 다 던져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다 던져놓으면 그 뒤에 올라가가지고 또 싸가지고요 근데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쌓고 상차 시간이 좀 더 소요되긴 하지만 그래도 하차할 때는 훨씬 편하거든요 그냥 바로바로만 떼면 되니까요 범준님 여기 탑에는 몇 개까지 실어 보셨나요? 380개? 370개 정도 아 그거 한 번에 다 실리나요? 네네 아 그러면 뭐 탑 크기는 뭐 이렇게 뭐 걱정할 필요는 없겠네요 만약에 한다고 했을 때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염두에 둬야 될 게 다른 분들은 여기 천장까지 엄청 높게 싸우신단 말이에요 그 위에 막 닫으시고 그러시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그렇게 되면 구동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그러니까 천장 닿을 때까지는 못 싸우세요 저는 이게 되게 좁을 줄 알았는데 막상 뒤로 미니까 계속 넓어지네요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범준님 이제 다 실으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다 실어요 어 이게 총 몇 개인가요? 오늘 일단 1회전 230개입니다 이거 230개에요? 아 뭐 230개 실었는데 널널하네요 네 근데 제가 또 이제 일 시작한 지 2주밖에 안 돼가지고 와 쌓는 법을 제대로 잘 모르는 거를 감안해 주셨더라도 그래도 공간이 그렇게 뭐 적거나 좁거나 하지 않아요 네 근데 제가 지금 상처하는 동안 계속 옆에서 보고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진짜로 탑에 한 번도 안 올라가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배송하실 때도 탑에도 안 올라가시나요? 네 맞습니다 왜냐면 삭디리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어차피 여기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빼고 그 다음에 또 땡겨 놓고 빼고 땡겨 놓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이게 장점은 저기 뒤에 아까 보시면 벽판 같은게 있었잖아요 그 벽판이 이제 계속 앞으로 나와주면서 이제 짐이 쓰러질 일이 없거든요 뒤쪽 같은 공간에는 저는 주로 반품이나 프레시백 같은게 아 요 뒤 공간에도 넣을 수가 있어요? 여기 옆문 활용하거든요 옆문 열면 이제 찍으면 이게 이만큼 가면 여기 또 공간이 생기거든요 아 거기 공간에도 실을 수 있네 네 반품이나 그런거 같은 경우에는 가끔 이제 같이 쌓아보면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이쪽에다가 따로 분리해 놓을게 없는 그런 혼돈 같은 경우에 혹시 비용은 어느 정도 하나요? 비용은 맨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이제 달에 15만원씩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원가를 절감하고 그렇게 그래서 이제 달에 10만원대 안쪽으로 좋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거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희가 또 장점이 뭐냐면 새 차도 가능하지만 기존 차도 가져오시면 그냥 이것만 설치하고 다시 탑을 올리면 되거든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차로도 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디다 연락을 해야 되니까요? 스피드플로우로 연락해주시면 돼요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되나요? 스피드플로우로 연락해주시면 돼요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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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